국민은행 자본시장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앞서서 국민은행 자본시장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네 분의 내부 전문가를 모시고 주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부 전문가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고의 전문가이시면서 또 KB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 또 은행의 CEO님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접 자기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KB금융그룹에서 개인고객을 담당하고 있는 양종희 부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금융그룹에서 자본시장 CIB AM을 맡고 있는 KB증권 박정인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금융그룹 CIB 부문장을 맡고 있는 김성인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금융그룹에서 AM부문을 맡고 있는 이현승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한자리에서 모시기는 좀 어려운 그 정도로 바쁘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고맙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2020년 6월부터 무려 4번에 걸쳐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씩 정책금리를 급하게 인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영향으로 미국 물가상승률이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요인이 미국 내 요인인지 글로벌 요인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상승으로 전환할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이비들은 2023년 미국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소비가 돈화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입 비용이 감소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개선되면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이것은 임금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서비스 분야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발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될 거고 그럴 때 미국 물가상승률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그래도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2023년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건 아마 명확 간화해 보이는데 주로 어떤 국가에서 경기 침체 혹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정도의 여부하고요 경기 침체 확률 및 경제 성장률의 둔화폭은 또 어떤 수준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근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진정의 지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마 유로 지역과 아마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로 지역은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마 2022년 12월 달 소비자 물가 주수가 1990년 초에 최고치 했던 전년 동월 대비 한 10.6%까지 이미 급격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됐고 또 소비 심리가 악화돼서 이미 2023년 상반기 정도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2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부터 경제가 회복해서 연간으로는 아마 0% 내외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글로벌 IB 한 1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8개 기업들이 2023년대에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저희 KB국민은행 분석도 1년 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이 한 3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아마 2023년 3분기 이후에 경기 침체에 진입하여 연간으로는 한 0.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조치도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가 대부분 회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이번 사태가 2023년에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이후에 대도시 지역에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를 완화하고 노약자 등 취약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집단 면역의 조기 달성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 변화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예상은 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소는 사망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정책 변화가 2023년 2분기부터 경제 활동 재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3분기부터는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 4.5% 내외로 예상했었는데 중국 정부의 예상대로 경기 회복이 진행된다면 성장률도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전망했지만 근데 예상보다 따뜻한 기후로 인해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굉장히 빨리 안정화가 되고 있죠 유로지역의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유로지역의 기온이 이번 겨울 에너지 가격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고요 유로지역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서 미리 비축해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겨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로지역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네덜란드의 TTF 천연가스 가격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이 1MWh당 70유로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은행들이 예측하기로는 추가적인 천연가스 공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매년 겨울마다 유로지역의 기온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겨울 기온이 천연가스 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지역은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기 전까지는 기온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물가 상승률이 1분기에 5%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한 3%대 될 거다 이렇게 하락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하락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이 제한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 운영사항 점검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확대를 2023년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작년 말에 2023년 전기요금을 작년 말 대비해서 9.5%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0.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버스, 택시, 대중교통 요금과 수도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보험서비스로 등 정부 정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 걱정했는데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겠죠 2022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게 사실 원화 약세에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더 심해져서 우리 수출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역수지 적자폭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6.1% 증가한 6,83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 4분기에 들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좀 우려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무역수지 적자폭을 기록하게 된 원인은 노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노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노후 전쟁 발발 이전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에너지 수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서 적자폭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한 관심사항이죠 우리 주택시장 지금은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 바닥을 칠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의 주택가격이 보니까 지난 2022년부터 2021년 2년간 전국에서 25% 그리고 수도권에서 31% 급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작년인 2020년 하반기 이후에 가파르게 금리 인상되고 또 정부가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0월달에 4만 7천원이던 미분양 주택이 11월달에는 5만 8천원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는데요 결국에서는 주택시장은 수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1월 3일에 발표한 부동산 연착륙 방안은 부동산 대기적으로 매수 수요자한테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강남 상구 및 용산의 모든 지역을 투기 가열 지구에서 해제하였고 또 민간 택지에서 분양과 상한제를 해제하였습니다 수도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3년을 단축하면 물론 실거지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에는 수요를 견인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지만 주택 공급이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과잉 공급 없을 것이라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급등한 가격 상승은 조정을 받고 또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대표님 말씀대로 부동산 시장이 잘 소프트 랜딩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문가 네 분을 모셔서 토론을 해봅니다만 물론 지역적인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KB금융그룹의 최고의 임원님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네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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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